안녕하세요. 오늘은 운송업에 꼭 필요한 영업용 번호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용달 넘버, 개별 넘버, 임대 넘버 등 다양한 번호판이 있는데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운송업에 종사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영업용 번호판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일반적으로 차량을 통해 영업활동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허가 사항 중 하나입니다. 특히 화물 운송업이나 택시, 렌터카 등 차량을 이용한 사업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이 없으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영업용 번호판에 대해 알아보고 왜 운송업에 꼭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이란 영업용 번호판은 정부가 차량을 이용한 영업을 허가할 때 발급하는 번호판으로 일반 차량 번호판과는 색상이 다릅니다. 흔히 택시나 버스, 화물차 등에 붙어 있는 노란색 번호판을 영업용 번호판이라 부릅니다. 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만이 운송업을 비롯한 특정 영업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의 필요성 영업용 번호판이 필요한 이유는 차량을 이용한 상업적 활동이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차량 운송업의 질서를 유지하고 교통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합니다. 영업용 번호판이 없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용 번호판은 보험 가입에도 영향을 줍니다. 영업용 차량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반 차량과 다른 보험 체계가 적용됩니다. 영업용 번호판이 부착된 차량은 반드시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업용 번호판의 발급 조건 영업용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차량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운송업 허가를 받은 후에 번호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택시, 버스, 화물차 등 각 업종에 따라 발급 기준이 다르며 특히 화물차의 경우 허가 대수에 제한이 있어 중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고 영업용 번호판 거래? 영업용 번호판은 그 수가 한정되어 있어 중고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화물차나 렌터카 영업을 시작하려는 경우 이미 등록된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고 거래 시에는 정식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며 거래 가격은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됩니다. 영업용 번호판의 장점 영업용 번호판을 보유하고 있으면 차량을 이용한 다양한 사업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화물 운송업, 택배업, 렌터카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영업용 차량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영업용 번호판을 보유한 차량은 사업 확장이나 수익 창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정부의 각종 운송 지원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생깁니다. 운송업에서 영업용 번호판은 필수적입니다. 영업용 번호판은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을 합법적으로 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실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번호판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절차를 잘 숙지하고 필요에 따라 중고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한 방법입니다. 운송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업용 번호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인 사업 운영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알려주는 영상뿐만 아니라 계약 상담 및 매매 영상이 다양하게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등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화물차에 대한 각종 뉴스를 누르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